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13 프로젝트 보고서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장에는 제목, 업체, 작성자, 제출을 기입하고요. 목차에는 프로젝트 개혁, 업무 기능도, 단위 업무 기술서, 업무 흐름도, 업무 문서 리스트, 논리적 데이터 모델 , 물리적 데이터 모델, 용어 사전, 도메인 정의서, 테이블 기술서, 회의록 등을 목차에 기입하고 별첨으로는 프로젝트 후기 개인별 모두 작성하구요. DB 구축, 덤프 자료, 수집한 업무 문서들 모두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프로젝트 보고서 샘플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